1부 1처제라는 단어를 썼지만 짝짓기를 포괄적으로 다룰 때는 일웅일자가 더 적합합니다. 진화심리학에서 짝짓기는 결혼뿐 아니라 연애와 섹스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이 영상에서 1부 1처와 1부 다처라는 단어는 결혼의 맥락에서만 쓰겠습니다. 짝짓기를 포괄적으로 다룰 때는 일웅일자와 일웅다자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남자는 일웅다자를 원하고 여자는 일웅일자를 원하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는 남자는 일웅다자를 원하고 여자는 일웅일자를 원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진화심리학계에서 정설로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평범하거나 열등한 경우에는 또는 자신과 유전자 공합이 잘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우월한 남자와 또는 자신과 유전자 공합이 잘 맞는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하는 것이 적어도 태어날 자식의 우월성을 위해서는 더 좋습니다. 여자가 이것을 위해 때로는 바람을 피우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이 진화심리학계에서는 거의 정설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화심리학 가설은 여자가 섹스의 측면에서 일웅일자를 원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아내가 남편하고만 섹스를 하는 것은 아내의 소망이 아니라 남편의 소망입니다. 인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진화한 듯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여자에게는 대체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를 독차지하는 전략, 즉 그런 남자와 일부일처 결혼을 하는 전략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월한 남자를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전략, 즉 그런 남자와 일부 다처 결혼을 하는 전략입니다. 물론 우월한 남자를 독차지한다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최선이지만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명목상 일부일처제인 현대사회에서도 대단히 우월한 남자들은 바람도 많이 피우고 이혼 후에 기존 아내보다 훨씬 젊은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자가 때로는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네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선택하도록 진화했다는 진화심리학 가설은 여자가 결혼의 측면에서 일웅일자를 원하도록 진화했다는 가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남자가 단기간에 여러 여자들과 섹스를 하면 여러 여자들을 임신시킬 수 있는 반면 여자가 그래봤자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바람기가 훨씬 많도록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에게 바람기가 없다고 보면 안됩니다. 남자보다 바람기가 적은 것과 바람기가 없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식과 단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때로는 바람을 피우는 전략을 쓰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남자가 결혼과 깊은 사랑의 맥락에서 걸레를 거르기 위해 그렇게도 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하면 남편은 번식의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전략을 쓰러기 위해 그렇게도 기를 쓰는 것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전략을 쓰러지 상황입니다.